오페나이머가 누린 영광은 그렇게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기 위해선 당시 미국의 상황을 좀 살펴봐야 하는데요. 2차 세계대전의 승전국이 된 미국은 당시 원자폭탄을 자신들만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에 엄청난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불과 4년 만인 1949년 소련이 원자폭탄 개발에 성공하면서 들떠있던 분위기는 급격히 식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소련이 핵 개발을 할 수 있었던 원인을 밝혀냈는데 과연 그 원인이 무엇이었을까요? 스파이? 네, 바로 맨하탄 프로젝트 내부에 스파이가 있었던 것이죠. 아유, 스파이. 그가 바로 클라우스 푹스라는 독일 출신의 망명과학자였는데요. 그는 한 국가가 핵을 독점하는 것이 위험하다는 생각을 하고 핵실험의 주요 정보를 소련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글씨, 이때 막 첩보전이 엄청났다면서요. 미국하고 소련. 그렇죠. 냉전 시작이었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니까 스파이들이 엄청 많았어요. 특히 소련 스파이, 미국 안에서 첩보 활동하는 그런 분들이 정말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도 몰랐던 것들, 핵 설계도 거의 스탈린 책상 위에 있었다, 이런 소문도 났어요. 스탈린 소련. 그래서 이제 당시 해리 트루만 대통령은 소련이 원자폭탄을 개발한 지 반년도 채 되지 않은 1950년 1월 31일에 한 가지 선언을 하는데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스파이 잡아서 아주 그냥 손줄을 내주겠다. 더 무서운 무기를 만들겠다. 아, 맞습니다. 원자폭탄보다 더욱 강력한 무기를 만들겠다. 원자폭탄보다 더욱 강력한 무기를 만들겠다. 그것이 바로 수소폭탄이었습니다. 수소폭탄의 위력은 히로시마에 떨어진 원자폭탄의 수십 배, 심지어는 수백 배의 위력을 가진 그런 폭탄일 정도로 어마어마했거든요. 그러면 그 수소폭탄 개발도 오펜하이머가 담당을 하나요? 아닙니다. 오펜하이머가 수소폭탄 개발을 반대한 이유는 수소폭탄이라는 것은 오펜하이머 자신이 고안해냈던 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런데 수소폭탄은 헝가리 출신의 망명과학자였던 에드워드 텔러가 제안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원자폭탄의 아버지 오펜하이머에게 수소폭탄이라는 것은 일종의 남의 자식이었던 거예요. 정이 안 갔던 것이죠. 그리고 오펜하이머가 수소폭탄 개발을 반대한 두 번째 이유가 있었는데. 죄책감 아닐까요? 당시만 해도 수소폭탄 기술이 완벽하지 않은 상태여서 해결해야 할 많은 문제들이 남아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그 때문에 오펜하이머는 수소폭탄이 불가능한 기술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이렇게 수소폭탄을 강력하게 반대하던 오펜하이머는 이렇게 해서 정치인들의 눈밖에 났고요. 수소폭탄 개발 계획에서 당연히 배제되었습니다. 하지만 오펜하이머에 우려와는 달리 미국은 2년 만인 1952년에 수소폭탄 개발에 성공하게 됩니다. 수소폭탄 개발에 성공한 미국은 수소폭탄 개발에 성공한 미국은 수소폭탄 개발에 성공한 미국은 수소폭탄 개발을 되찾았어요. 그런데 불과 1년 뒤에 미국을 깜짝 놀라게 했던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대체 무슨 일이었을까요? 수소폭탄을 또 소련이 만든 거예요. 바로 1년 뒤인 1953년 8월 12일에 이번에 소련이 수소폭탄을 만들게 됐던 것입니다. 수소폭탄 수레미암 수소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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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소름이다 주수님, 이것도 그러면 뭔가 유출이 돼서 또 그러면 저번과 같은 상황이 된 거예요, 소련 입장에서는? 네, 당시에 이제 지원 씨처럼 수상하다고 생각하는 여론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화살이 소프탄 개발을 반대한 오펜하이머에게 돌아갔던 것입니다. 그 말도 안 돼. 오펜하이머를 둘러싸고 예상치 못한 의문들이 제기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때 연방수사국인 FBI에게 그에 대한 첩보가 극비리에 전해지게 됐던 것인데요. 1939년에서 1942년 중반 사이에 오펜하이머는 공산주의자였기 때문에 소련에 스파이 정보를 제공하거나 요청에 응했습니다. 아마도 그는 소련의 지시에 따라 미국 군사, 원자력, 정보 및 외교 정책에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공산주의자다. 아, 안타깝다. 이 편지는 의회 보좌관 출신 인사였던 윌리엄 보든이라는 사람이 썼던 편지입니다. 그는 이제 첩보를 통해서 오펜하이머가 소련의 스파이인 이유를 아주 상세하게 전달을 했는데요. 이 일은 곧 일파만파 퍼져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오펜하이머는 영웅에서 배신자로 낙인 찍히죠. 자기 추측 아니야, 그러니까. 교수님, 근데 이미 수없이 계속 사상 검증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뭐 스파이였다면 당연히 미국이 몰랐을 리 없잖아요. 네, 맞아요. 바로 오펜하이머는 맨하탄 프로젝트에 투입된 시기부터 아주 철저한 사상 검증을 받아왔습니다. 게다가 연구소장인 그를 감시하기 위해서 FBI가 늘 따라붙었고요. 오펜하이머의 운전기사마저 미국 정부의 지령을 받았던 군인이었습니다. 미은섭 밖에서 그런 거 아니에요? 네, 이렇게 누구보다 삼엄한 감시 속에서 살아온 오펜하이머가 기미를 빼돌린다라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건 첩보가 들어온 이상에 미국 정부는 사실을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1954년 4월 원자력위원회는 청문회를 열게 됩니다. 청문회는 4월부터 5월까지 약 두 달 동안 무려 19차례나 이어지게 됩니다. 한 번 하는 것도 힘들 텐데. 그동안 오펜하이머는 자신이 소련의 스파이가 아님을 당당하게 주장을 했습니다. 오펜하이머가 소련의 첩자라는 근거가, 증거라도 뭐 있었어요? 네, 오펜하이머가 한때 공산주의를 후원하고 교류를 했던 정황 때문이었습니다. 크아... 오펜하이머가 한창 대학교수로 활동하던 1930년대 미국은 붉은 시대라고 할 정도로 공산주의 운동이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대공황을 거치면서 자본주의에 대한 회의가 들끓었고요. 많은 지식인이 사회주의나 공산주의에 눈을 돌리게 됐는데요. 오펜하이머도 그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오펜하이머는 교수로 지내는 동안에 대공황을 겪으면서 생활비가 부족했던 제자를 봤더니 고양이 밥을 먹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상당한 부모님 유산이 있었고 또 자기 월급도 있었는데 거기서 일부씩을 떼어가지고 공산당 후원을 하는 데 썼다고 합니다. 근데 그거 다 이미 프로젝트 막기 전에도 다 알고 있었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뽑았잖아요. 이제 다 써먹고 그냥 뱉어버리고 토사구팬 같은 그런 거예요. 토사구팬. 이거 억울하게 지금 당하는 거예요. 아니 근데 크리스 씨 공산당원으로 몰린 이유가 또 있어요? 또 다른 이유가 뭐냐면 와이프 무인분이 있어요. 키티라고. 키티는 이미 세 번의 이혼 후 오펜하이머와 네 번째 결혼을 한 거고 그녀의 전남편 중에는 공산당원이 있었고 그녀도 공산당에 빠지게 된 거예요. 이런 이력 때문에 오펜하이머가 청문회에서 더욱 공산주의자로 몰렸던 것 같아요. 오해 살만 하네 근데 뭐가. 한때 오펜하이머가 공산주의 단체를 지원했던 거는 사실이었어요. 그렇지만 공산당에 가입해서 당원으로 활동한 이력이 없었기 때문에 가진 의혹에도 그는 청문회에서 당당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에 대한 한 가지 이슈가 공개되면서 이 오펜하이머의 그런 상태가 한순간에 무너지게 나와듭니다. 뭐가 잡혔네 빌딩이. 엄청 캤나 보다. 사생활을 막 캤나. 그가 이제 맨하탄 프로젝트 소장으로 일을 할 때 벌어진 불륜. 아 불륜. 때문에였습니다. 오펜하이머는 맨하탄 프로젝트가 시작되기 전인 1940년에 이미 결혼을 한 상태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륜을 저지렀던 거예요. 그런데 그게 스파이랑 뭔 상관이에요. 오펜하이머가 어떤 인물과 불륜에 빠지게 됐는가가 중요한데요. 그 사진으로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문제 인물이었나 보다. 진 테틀록이라는 여성인데요. 정신과 의사이자 그의 전 여자친구였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진 테틀록에게 두 번이나 청혼을 했을 정도로 그녀를 굉장히 열렬히 사랑을 했고요. 공산당에 기부를 했던 것도 이 진 테틀록이 공산당원이었기 때문에 그녀의 영향을 받아서 기부를 하고 그랬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총문회에서 낱낱이 공개됐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는지 지원씨랑 규현씨가 읽어봐줄래요. 그 오펜하이머씨 버클리에서 샌프란시스코로 가는 기차 타셨죠. 여기에 내려진 테틀록을 만나 그녀에게 키스했네요. 사실입니까? 네 맞습니다. 그 후에 만나서 또 멕시코 레스토랑에서 저녁 식사를 하면서 술을 드셨죠. 그 다음에 근처에 있는 아파트로 가셨네요. 11시 30분에 방에 불이 꺼졌는데 잠자리를 했습니까? 왜 말을 못합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청문회에서 언급된 내용은 공개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원칙이었음에도 그의 불륜 사실은 신문의 도배가 됐다고 합니다. 그렇구나. 더 이상 대중은 오펜하이머가 소련의 스파인지 아닌지 관심이 없었고요. 전쟁을 승리로 이끈 영웅에서 한순간에 공산주의자와 불륜남으로 추락하게 됐던 것입니다. 게다가 수소폭탄을 개발했던 에드워드 텔러가 청문회에 등장해서 오펜하이머가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수소폭탄을 만들지 못하게 했다. 이렇게 증언을 하면서 상황은 더욱 불리해졌습니다. 결국 오펜하이머는 스파이다라는 점은 증명이 안 됐지만 국가 기밀을 다루기에는 문제가 있다라는 판결이 내려지면서 보안인가 자격이 다 박탈이 됩니다. 그래서 공직들을 모두 박탈당하게 됩니다. 한순간에 명성이 다 떨어진 거네요. 오펜하이머는 원자폭탄을 만들어 영웅이 됐지만 결국 원자폭탄이 낳은 냉전이라는 시대의 희생양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는 이제 이후 교직에 머무르면서 조용히 여생을 보내다가 1967년에 후두암으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난 2022년에 오펜하이머는 68년 만에 바이든 정부에 의해서 보안인가 자격증을 박탈한 것이 부적절한 판단이었다라는 것이 인정이 됩니다. 너무 늦었지만 해야죠. 와 오래 걸렸다. 와 오래 걸렸다. 와 오래 걸렸다. 많은 사람들이 울었고 많은 사람들이 조용히 있었다. 눈물을 맺히신 것 같아. 이렇게 오펜하이머는 20세기 초에 과학기술의 발전과 그에 따른 부작용을 한몸에 보여주는 인물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